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입니다 새해 첫날 1월 2일 새해 아침에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우리 제일 중독기 사랑이가 아홉 마리의 새끼를 낳았는데요 오늘로 생후 15일차에 아홉 마리 모두 반짝반짝이는 첫눈을 뜨는 기쁜 날입니다 또 소소한 행복이 구독자 천명을 달성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하답니다 소소한 행복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부족한 영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끼 강아지들의 행복한 모습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강아지들의 행복한 모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